270번이요? 이건 개념원리 248페이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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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수열, 이거 있는거지?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2n이다. 그럼 얘는 차가 이런 함수값을 나타내니까 이건 개차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개차수열. 얘는 a1, a2, a3, a4 이렇게 나올 때 이 사이가 2n의 꼴로 나오니까 여기는 2, 4, 6 이런식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ak 형태를 구하고 그것의 합을 구하는건데요. 그럼 ak는 어떻게 구하겠어요? 얘는 이런 공식이 있죠. 얘가 an이라고 하면요. 얘가 bn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a, n은 a1 플러스 시그마 b, k, k는 1에서부터 n 마이너스 1승까지. 좋네. 그럼 여기에다 식을 그대로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. 그러면 잠깐만요. n 마이너스 1이에요. 왜냐면요. 얘는 b1이고 얘는 b2잖아. b3이고. 그죠? 그래서 a4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? a1 더하기 2, 4, 6이니까 b3까지 구하는거죠. 그죠? 그래서 a1은 지금 뭐지? 5라고 주어졌고요. 그 다음에 bn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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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2n이라고. 2k. 2k라고 쓰면 되잖아요. k는 1에서부터 n 마이너스를 쓴거지. 공식 넣어주시면 되겠어요.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n 마이너스를 곱하기 n. 이게 an이다. an의 식을 쓰면요. bn은 o. plus n 제곱 마이너스 n. 2n 제곱 마이너스 n. 왜요? 아 미안해. 헷갈렸네요. 그래서 얘는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겠다. 자 이게 an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시그마 an이야. ak. k는 1에서부터 20까지다. 그럼 여기 똑같이 시그마 넣어주시면 되겠어요. 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5. 이렇게 한 단계 더 해주는 거였어. k는 20이죠. 그럼 얘는 6분의 n인데 20 곱하기 21 곱하기 41이고요. 마이너스 2분의 20 21 더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. 네. 네. 네.